4주 8자가 우리 같은 4주 8자를 태고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조금 특별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주야 진짜 어디 가서 시 쓰고 책 쓰라고 하면 맞는 사주 마음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기술로다가 움직이고 남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4주 8자라는 거야 남을 밑으로 두고 살고 난 그 위에 살아라는 4주 8자야 근데 밑에 거느리고 위에 있어도 그거를 다 해내가지를 못해 버겁고 무거워 4주 8자가 우리 같은 4주 8자를 갖고 있어서 그래 남한테 베풀어도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 들어오는 게 없고 내 마음만 다치고 상처받는다는 얘기야 상처 많이 받고 살아 마음의 상처 인간들한테 그쵸?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아 그탕으로 해서 본인이 어디 가서 이거를 내색한다든지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이런 것도 못하는 사주라는 거야 나 혼자 삭혀가는 사주 그렇게 살아온 사주다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가정을 지키지 내 사죄가 없어서 그래 이유를 막론하고 각 씨가 잘못을 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그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가정을 지켜나가지 못하라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러면 본인은 아까도 말했잖아 내 마음에서 허락된 거를 허락되지 않는 것을 못해 내 마음이 뭔가 허락이 돼야 안고 가고 끌고 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본인은 그래서 어찌 보면 가정도 못 지키고 그런 사주 팔자 지금 상황이 본인이 들자가니까 무겁고 놓자가니까 깨지고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 내가 뭔가 내 사업을 해나가고 있어도 나는 반백수야 크게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막 일에 미칠 정도의 그런 일이 없어 어? 있어봤다 잠깐 잠깐 그럼 숨만 쉬게 하는 거지 숨만 칼딱 칼딱 숨만 쉬게 그러니 내가 이거 기술을 배웠으면 뭔가 내가 했다는 어떤 자구심도 갖고 내가 했다는 어떤 그것도 가져야 되는데 없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없어 흔적이 없어 뭔가 내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따라서 연달아서 와주고 와주고 나한테 뭔가 부탁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번 일하면 거기서 끝이야 왜?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주 팔자라고 하겠어? 어? 그게 다 인의 덕이 있어야 되겠죠 도와주는 사람의 덕이 있어야 되고 그치? 연출이 되는 건 사람이 도와서잖아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 맛있게 먹으면 소문을 내주고 그쵸? 맛있는 거 가서 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치? 근데 본인은 뜨문뜨문 집 찾아가는 맛집이라는 거지 아는 사람만 가는 맛집이 되는 거지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근데 소문이 안 나면 그냥 뜨문뜨문 본인이 지금 그러는 형국이야 어? 그래서 크게 인간의 덕을 못 보고 산다 어? 외로운 사주야 본인 부모의 덕도 크게 없어요 형제간의 덕도 크게 없어요 왜? 만나면 근심이에요 어? 상황이 그러니까 그쵸? 만나면 근심이에요 어? 그래느니 지금 어? 지금 본인의 어떤 형국이 다 그래 너무 답답한 형국이고 가깝한 형국이다 어? 내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길을 잃었어요 지금 맞아요 어? 길을 잃었어 그래서 어떻게 어느 길을 찾아가야 될지 몰라 그치?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가정이 뭐 깨지든 지구 가든 이구 가든 어? 그런 사람한테 네 팔자가 이런 팔자다 얘기하는 것도 참 곤란스러워 어? 좀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어 본인의 사주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아지겠냐 앞으로 내 길로 어떻게 가겠냐 어? 감수해라 소리밖에 못해 지금처럼? 응 어? 내가 언젠가 큰 빛을 보고 내가 언제 내 업계에서 이름이 나고 내가 언제쯤 그래질까? 내가 언제쯤 내 처에게 딱 떳떳한 가장이 될까? 어?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못한다고 왜? 본인의 길을 본인이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고 오지 않고 생각지도 안 했잖아 그죠? 그랬기 때문에 크게 본인한테 본인이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든지 그치?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든지 그럼 어떤 나한테 어떤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오셔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본인은 뭐 그걸 알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도 본인의 조상이에요 왜? 조상님들은 다 도와주려고 오시죠? 제가 자손을 막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본인은 다른 사람 그 일반 저기하고 틀리잖아요 사주 발자가 그쵸? 그래노니 가슴은 아프시겠지만 맨맷 뗐지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 하는 일에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뭔가 하겠지만 노력을 내가 일이 있으면 노력 안 하나 하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원칙 깐깐하니까 그치? 하려고 하지 근데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뭐가 나 혼자 어디 가서 망치질하고 어디 가서 나 혼자 어? 토목하고 그러고 있겠냐고 그쵸? 참 안타까워요 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힘이 들다 가정도 못 지키고 어떻게 산으로 갈 거야? 자연인으로 살 거야?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살면은 안 되죠?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내 조상님들한테 납작 엎드리세요 그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수가 있어야 언제쯤 언제쯤 본인이 내가 하는 일에 자꾸 뭐 어떻게 소문도 나고 금지도 느끼고 어떻게 돼서 일거리도 막 갖다 들어오고 언제쯤 어? 그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오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감수하고 살아라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않고 살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왜 나하고의 내 주력이 그런 주력이니까 내 주력이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왜? 교회 다녀? 아니요 안 다녀요 절에 다녀요 응 절 가끔 가 그래 그쵸 절에 가끔 가는 사람들은 나는 다 놀러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 어? 그때 그때 순간 저 뭐야 어? 부처님 부처님 살려주세요 뭐 어쩌세요 속으로 막 빌고 있지만 그거 놀러 가는 거지 믿음 없이 다니는 게 어떻게 놀러 가는 거지 그게 정말 믿음일까? 아니죠 그렇다고 뭐 이제 선생님들처럼 주구장창 계속 갈 수는 없고 시간이 남다고 해서라도 그렇죠 본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 공들여주고 대신 산에 가주고 대신 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걸 본인들이 할 줄 알으면 우리가 왜 필요해요? 아니 놀러 간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인 거지 자전 못 가는 거니까 응 그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공이 참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내가 할 수 있는 공이 겨우 가서 절에 가서 잠깐 그거밖에 그래놓고 나는 공들였다 하는 거죠 그럼 공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본인네들은 간절해서 그랬지만 내가 보는 내 입장에서는 놀러 가는 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내 조상님들한테 남자가 엎드려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하셔야만 본인이 살아가고 하나하나 인연법이 따라주고 그 인연법으로 내가 또 일어설 수 있고 갈 수가 있어요 Martial 네 네 공이 일으키는 하나 하나 네 하나